미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흥미진진한 시간여행기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른 소설입니다. 아웃 오브 오더, 오늘의 책에서 소개합니다. 19살 인생, 운하는 갑자기 시간을 뛰어넘어 51살이 됩니다. 이구 생일마다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한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데요. 혼란을 느끼는 운하에게 주어진 건 미래에 그녀가 남긴 편지들. 이 편지를 단서로 삼아서 인생에서 후회되는 지점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먼 미래의 자신도 비밀을 알고 있는 엄마도 운하가 어떻게 해야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말해주지 않는데요.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운하와 현재만을 살아가는 주변인들. 소설은 인물들의 대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의 책이었습니다.